다이스터 주큐입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밤사이 강원 영동지역인 속초에는 255.5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상 해안에도 많은 비와 강풍이 이어졌는데요. 오후부터는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겠고요. 태풍으로 인한 비는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내륙 곳곳에 비구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가 오는 지역이 있는데요. 낮 한때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잠깐 내리겠고요.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는 그쳤지만 내륙에 비가 오는 이유는 태풍 크로사가 몰고 온 뜨겁고 습한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다가 상층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와 비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상으로부터 약 5km 상공의 일기도를 보시면 상층에 영하 4도의 온도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대륙에서 건조한 바람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기 중의 수증기량을 보여주는 가강수량 일기도인데요. 태풍 크로사는 가장 진한 붉은색으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공기들은 옅은 분홍색을 보이면서 수증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따라서 오후에 만들어지는 비구름은 수증기량이 적기 때문에 비의 양이 많지 않겠고요. 불안정도 강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어제 오후에 일본을 통과하면서 지면 마찰로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시속 40km 안팎으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24시간 내에는 일본 삿보로 부근 해상에서 온대의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상에는 시속 35에서 65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2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더불어 동해안은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광주를 포함한 전남 일부 지역과 영남 일부 내륙, 동해안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돼서 발표됐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서 31도까지 오르겠고 어제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강릉은 어제보다 8도가량 올라서 오늘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지역은 32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고요. 포항도 33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의 한낮기온도 34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동해안과 남부지방의 폭염이 다시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더 주키였습니다.